쓸더쎄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섬탑이 절 괴롭혀요 소용돌이 빈포방포 아니 쎄 어 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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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쇠머리 항아리 소거는 아깝네 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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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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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돌 연사면 아쉽구만 열쇠 포샷 쓰고 바쁜 싸 한번 하고 불격 불격고? 1강 2강 3강 연사도 있고 아무도 나를 막을 순 없으신다 정불 미쳤나 영속의 불격 차라리 소돌을 넣으면 넣지 난고나 극복 피해를 꼴랑 27줍니다 아씨 소돌림 소돌림 제발 소돌 뭐하나 철...한... 어? 개꿀 빠싱 힘포션 왜 안 먹... 아쉬워 몸박이 더 센 것 같애 아니야 난 불격 믿어 불격이 최고야 불격은 아이언클레드 최고의 공격 카드이며 이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 앵용한 망치 사도라 할 거 없는데 어차피 불격 쓸 거면 오 오 아랑님 제발 아랑그랑님 아랑그랑님 불 두개 밖에 없네 아무도 불태우는 일격을 막을 순 없으세 아무도 불태우는 일격을 막을 순 없으세 아이앗 한대 맞아준다 아이앗 으흠 으흠 묵직하고 서늘한 감각 아이앗 셀그켈 아 완타 세일하는 거 봐 아이씨... 아이고 꼴보기 싫어... 신성망치... 악이었네... 어? 내 꼬로미? 아이씨... 큰 실망... 섬탑이 나를 실망시켰다... 일로와... 군고구마 돼버렸죠? 신성은 강화자... 병원ж cuz 아이씨... 이렇게 연루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해봐야겠지? 돌격필살 영절가비 역시 게임 길고야. 게임은 길어지지만 성능은 확실하지. 위장 크림 무장 배나 이 상황을 역전시킬 강력한 카드 안 돼 붙어 핸드업 잘 나왔다. 노갈? 신성인데 붙어 핸드업 마리 아 아니 아니 이거 손이 미끄러졌어 아니 나 이거 썼단 말이야 아 아 개 같은 갬 얘 이미 언두도 안 되네 흑 잠시만 흑 으 흑 흑 14 몽디 난 고나 극복 난 몽디 따위 쓰잖아 불격이 더 세니까 아 좋은데 열받네 아니 아니 허허 허허 나아이 그래서 와플 안 먹을 거야? 이도류 몽박 인정한 첨탑에 느새남을 불어넣는다 버렛기 진아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역시 불격이야 아 이거 왜 안 먹었지 저거 괜찮아 사주고 연사드로키기도 되겠다 흠 하으 흠 마리케이드까지 영법 썼을 일 있을까 죽이면 또 나오는데 나갈 타락이다 타락을 안써야 연사도록 기기 되는데 타락이다 타락이다 개쎄네 저거 넌 날것이다 겁나쎄 닐리 캐리중 닐리게 좋다 닐리 닐리 하하 완성했다 포거라 뭐지? 나는 분명 불격 덱을 하고 있었는데 발굴 아니면 사신이 좋을 것 같은데 발굴 사신 발굴 사신 사신 힘 희바리가 없어가지고 발굴이 낫겠지 하짐석 소주 꼴받네 하열 고통으로 눈큐브 고통 구하러 간다 고통 고통이 나를 부른다 큰 고통 온다 불격 어디간? 어디갔냐고 잠깐만 어휴 어휴 씨 이거는 연사불격 한 대 때리면 하나 잡을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차피 불에 가면은 자겠네 앗 아 어? 18딜 18딜 약댐 삽 아니 뭐야 삽이 왜 남아 아니 점점 점점 불격 아니 얘네들 불격 싫어하는 것 같은데 하지마 불격하지마 진짜 하지말라고 그냥 이 악불고 불격하지말라고 이런 느낌인데 치울거 뭐있지 전투장비 불격 강화 해주시는 디자이너님 포션도 딱 불격 포션이네 아직 불격은 끝나지 않았다 우리들의 불격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무감각 위에다 저기쓴 불격 님이 살아계신다 아니 잠깐만요 그러한 미친 어둠이들 엄맬 타격 대시계 주냐 고통 아니 니 왜 자꾸 나옴 호벨 하짐석 어허우 이거는 포션 사기가 좀 그러네 차라리 알약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 텅스테에 나오면 고통도 못하잖아 뭐지 아니 뭐 실시간으로 뭐 하겠다고 하면은 카운터하네 도자캠 불격하겠다고 하니까 불격 못하게 하고 파열하겠다고 하니까 파열 못하게 하고 응 하지마 P1이 아니네 다시 또 안되겠는데 답이 없네 당신은 죽었습니다 이 일 재물 와사기 카드 역시 불격이야 자비란 없습니다 타락을 할까 포식을 할까 무조건 타락 인생 인생이란 원래 남대로 되지 않는 법이란다 그래서 더 재밌는 거 아니겠소 신성님 신성님 아니 나오라고 이도류 이도류 몸박 아니 아니 무적 아니 아니 미친 불격 아니 뽑을 카드 더미가 이런데 왜 어떻게 딱댐이네 펑스탄 딱댐 어떡해 개똥겜 개똥겜 노감각 삼적 삼적 담배 아 잠깐만요 깍딜 니은 니은 원타보임 니은 원타보임 사야 사야 이시 이 어 스프러플 아니 덱이 약한건 아닌데 뭐가 약한거지? 짜자 인간이 약한 것 사랑은 써야지 어차피 네놈이 디펙트가 아닌 이상 일정 수준 이상 다니시는건 불가능하지 인간의 안개 디펙트였다면 인간의 안개를 뛰어넘었을텐데 방어력 못 얻으니까 바리케이드 나오네 이거 깨나? 깰 수 있나? 아니 깰 것 같기도하고 아닌 것 같기도하고 수락 한번 해주고 또 감각 숟가락 할까? 결국 캘 간다 불에서 할거 많아서 좋겠다 아씨 개빡친 큰 까까 예민하네 화났네 전장불격 뭐야 아이씨 후전 접술라 그랬는데 아니 너 타야 타야 코스트 주지 개판이네 오히려 좋아 개판첩탑 너무 재밌어 니신 멸망 타라 왜 또 나온 구조 엔접 까마귀 엔접 엔접 즐겁다 불격 13강 강화 실패 있는 슬더스 갔다 강화왕률 50%임 개혜자임 강화 213딜 개강한 아이언클레드 개강한 아이언클레드 설힘? 이런 나약한 카드가 이런 나약한 카드가 아 잠깐만 살려주세요 미친 달팽이 미친 달팽이 너도 구조 엔접 움직여 손들면 손들아 공격 2차 6차 1차 스플릿 2차 1차 2차 1차 제물? 제물은 좀 그렇지 허란으로 하자 아 제발 아 제발 소멸 돼야 돼 소멸 안 되면 안 돼 오케이 불격불격 옴박이 있으냐 불격 있으냐 불격불격 옴박 그이 다했다 널 죽이겠다 불격 오이오이 불격 믿고 있었다고 젠장 잡은 불격이야 요거는 발굴 아이씨 허허우 사격의 망령이 나를 괴롭히는구나 몽디 음 아니 타랑님 어디가요 딸 버리지마 왜 안타 타야 무감각 발동하지 했나 안타는 쓰레기 바락 제발 이 날베 제발 야 수고매를 하라고 아 소멸하라고 숟가락님 제발 알아서 센스있게 해주세요 체력이 27이야 난 망했어 멸망할거야 멸망할거야 닐리가 이거 요걸로 들어봐서 타락 뽑아야 된다 뽑았는데 못쓰네 해윤응 보씨 아니 아직 살 수 있어 나 살아있다 시브레이스 거드라 마리케이드 났으면 훨씬 안정적인데 여기서 뽑는다 마리 이거 괜히 드롭 왔다가 사랑 나오면 쓸 수 있네 근데 안 나왔네 타락 다시 그냥 불격이나 때릴걸 타락 나오지마 대저드 타락 좋아 타락 진화를 써야 드로우를 더 보겠지 타락 큰거 온다 아직 안온다 큰거 왔다 이기겠는데 아 마리 왜 안줌 난기 때리면은 방어도 올릴 수 있는데 대신에 마리가 없어서 아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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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격 앵고 같긴 한데 파리 3호는 있는데 아리랑 싸웠는갑다 발굴 떴으면 이긴거 같은데 이겼다 내가 이겼다 심장어접스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불격댁이니까 불격으로 마무리하자 내가 이겼다 심장어접스 불격댁 불격댁 맞네 누가 봐도 불격댁이네 불격댁이네 사락댁이라니 사락은 모든 아이언클레드가 들고 있다고 그렇게 쓰면 강타댁이지 강타있으니까 2600점 2661점 뭐야 댁에 수비대장씩 있으니까 수비댁이 아닐까 그러니까 불격댁이 맞습니다 담배 0 삽질 2 진짜 유물 수준 삽질 2번 해야 유물 플러스 1인데 삽을 먹으면 마이너스 1이고 한 번 하면 0이고 두 번 하면 플러스 1이니까 마트로시카 1스택 같은거지 꼴받는 유물 700원 아낀 멤버십 카드 51번 전투당 12번 잡에서 타격용 인형 나온 것도 꼴받네 개미냐 이게 닐리가 해냈어 게임 길고 게임은 길어지지만 성능 확실하구만